지금 팟5 세컨샷이 200m가 남은 상황이고 그린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경사가 져 있습니다 오버나이언 가지고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로우샷을 쳐서 핀 살짝 오른쪽을 공략하겠습니다 홀은 190m 지점 핀 오른쪽 앞에 떨어져서 핀으로 향해 불러갈 겁니다 제 판단이 정확했다면 골프볼은 예상대로 움직일 겁니다 저는 저를 알고 골프볼을 믿습니다 제가랑 Arenas에 대해 거룩할 거라는 양의 한국 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가장 최근에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일 뿐 주시는 그루물들에 등장한 행사에 등장한 행사에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.